1. 더스티니 팀 재정비를 마치고 5인 제재를 구축 프로필을 공개했습니다. 코로나 시기 여느 아이돌 그룹처럼 힘든 인연을 보낸 그룹, 더스티니 팀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멤버 영입과 함께 재도약을 시작했습니다. 2022년 K-POP 전사의 직면목을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완전체 더스틴은 시우인 레이 크민 이승기 5인 체제로 활동을 제기합니다. 2월 첫째 주부터 더스틴 브이라이브 채널로 새롭게 영입된 멤버를 공개하며 한 달여 동안 매주 한 명씩 팬들에게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. 많은 조회수와 시청 횟수를 기록하며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더스틴은 언택트 공연 일정을 시작으로 일본, 중국, 필리핀 등지의 활동과 국내 K-POP 축제를 통해 팬덤 확산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소속사 엘파엔터 측 관계자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K-POP 전사 더스틴의 힘찬 기운 우버 많은 팬분들이 일상 복귀의 작은 힘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.